지금서부터 부산의 엑스포를 털어보겠습니다. 부산의 엑스포 예상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뉴스타파가. 그래서 시리즈로 4개의 기획기사를 냈는데 기가 막힙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우선 부산의 엑스포 홍보비. 국내 언론 4억 4십 4억 5천만 원. 해외 언론은 27억 7천만 원. 그런데 국내 언론에는 부산의 엑스포 관련돼서 왜 홍보를 해요? 몰라. 유치가 성공되면 그다음에 국내에도 홍보하면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사 쓰게 돼 있어.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짜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지. 공짜 홍보가 막 돼. 그때 무슨 기념품 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글로 국민적으로 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멋지게 27표인가 받았잖아요. 29표인가? 119대 21인가? 29로 역대 거의 최저치로 받아놓고선 해외 언론은 고작 27억 7천만 원. 해외 언론에 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해외 언론의 시각이 어떤가요? 개판이죠. 개똥망이잖아요. 사실상. 거기다가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개똥망은 아니다. 소똥 정도는 된다. 이런 정도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고비를 주면 언론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기사 톤이 개똥의 소똥므로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했다. 왜 그랬을까? 안 될 걸 알았으니까. 국내 광고물도 해외 광고물보다 돈을 더 많이 썼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될 걸 알았으니까. 이 정제가 나오는 거죠. 안 될 걸 알았으니까. 이왕이면 그 돈 갖다가 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다.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부산의 엑스포 자체를 유치하는 데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없었다. 그런데 본인은 될 걸 알았대잖아요. 그리고 종편들한테 얼마나 썼느냐. MBN 2억 5천. TV조선 3억 원. 채널A 2억 8천 2백 원. 그런데 좀 급을 딱 맞췄네요.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아티조는 역시 3억. 그래 역시 동화는 그래도 2억 8천. 그 밑에 MBN은 2억 5천. 기분 안 나쁘게. 불쌍한 건 JTBC죠. 여기 못 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좀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무슨 기사만 나오면 용부인 사진을 그냥 계속 걸어만 놓든데요. 맞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걸어놨더라고요. 계속. JTBC는 지금 현재 김건희와 싸우고 있다. 거기는 탄핵 전문방송으로 가고 싶어요. 탄핵은 나한테 맡겨. 뭐죠? 자, 장성민 저 거지만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아주 치열한 백중세다. 이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방송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술통령이 저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등신이죠, 그러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몇 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D-Day라고 하면서 30세계 국내 신문사에 D-Day 날 30세계 국민의 신문사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전면 광고를 했군요. 아니, 이런 걸 굳이 우리나라 언론에다 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한테도 돈을 퍼부어줬어요. 워크맨한테 1억 2천. 꽉 잡아 용기 6,050. 자이언트 팽티비 6,050. 파비앙 4,785. 더 윌벤쇼 4,235. 데이브 2,541만 원. 이런 식으로 3억 5,761만 원을 유튜브 광고로. 성수대로 TV에도 좀 500만 원이라도 좀 넣어주지. 그랬으면 내가 진짜. 그러면 우리가. 아유, 자식들. 부산시와 언론사는 아예 칼럼과 기사를 거래를 했습니다. 보면 부산시가 의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구에 의한 기사들을 써냈다고 하는데 중간에 물론 홍보대행사가 하나 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보대행사가 엑스포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써달라고 필진들을 갖다 섭외를 했어요. 그래놓고 소개를 해주고. 그거를 갖다 받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뭐 개똥망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홍보대행사에서 섭외했는데. 부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표가 이번에 37표에서 40표 정도 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29표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돈을 주고 했으면 위반이죠. 김영란법. 뒷광고잖아요, 뒷광고. 박형준 무의가 특수관계인 화가의 접시를 4천번 어찌나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 접시 다 어디 갔나요? 모르죠. 어디 갔나? 한남동 관제에 가있나? 박형준 부인이 내가 이럴 거라 그랬잖아요. 그 화랑 주인이잖아, 화랑 주인. 보통은 이상하게 고위직 하시는 분들 옆에는 화랑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잘 껴있어. 왜냐하면 돈 세탁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리고 단가가 세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컵 하나 딱, 이게 바로 김성수가 만든 겁니다. 이래놓고서는 1억 원에 팔아도 팔 수 있는 데가 미술품 시장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 그림 하나 살짝 그려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진짜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1억 원에 샀다가 저 바꿔주세요. 다시 환불할게요. 그럼 환불해주나요? 안 해줘요. 왜? 이 1억 원 안에 숨어있는 돈들이. 크, 있지. 숨어있는 돈들이. 이 돈 세탁이거든, 이렇게. 그리고. 일부, 일부 말하는 거. 자녀만, 이거를 물려줬어. 자녀들한테 이거 그대로 줘. 이거 줬는지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냥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증여서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나중에 그냥 팔면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그 과정에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은 있지만 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술품을 이렇게 증여의 대상으로 처음 이렇게 방법들을 만들 때는 그때는 진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샀어요. 한국 작가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작가.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거 내가 진짜 받았는데 황금성이 줘야 되잖아요. 황금성이 줘야 돼. 그런데 요즘에는 예술품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옛날 때는 그것도 그거를 좀 욕이 내렸던 게 뭐냐면 그래야 예술계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워낙 좀 예체능기가 어렵다고, 예술계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그래서 좀 깨끗해져야죠. 아니, 그런데 화랑 주인인 아내가 자기 화랑에서 전시회까지 했던 작가의 작품을 부산시에서 산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데 이 진화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우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될 때는 적어도 내 가족들이나 이런 사업, 특수 이해관계인들과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거나 그 영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지역을 옮기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애초부터 선서를 하거나거나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임위 배정하거나 할 때 이해 충돌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연예인들 작품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데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예인이니까 사실 그 정도 수준이나 그 정도의 작품은 한 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런데 연예인 하정우가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치솟겠죠. 그만큼의 거품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특수관계인 화가의 접시를 4천만 원어치나 구입해 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김건희 키링 만개 갤럭시탭 100개를 구매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키링은 도대체 왜 만든 거야? 김건희 키링을.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관사는 뭐고 어디서 해서 왜 만든 거냐. 만개씩이나 왜 만들어? 어디서 만든 거야? 애초 주관사가 뭐예요? 모르지. 아무도 몰라. 제작해서 누가 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엑스포 준비위원회에서 판 거죠. 준비위원회에서 파는데 그럼 디자인을 자기가 해서 거기다가 그냥 기부를 한 거예요? 디자인 기부? 뭐예요? 지금 뭐 사실 지금 이 키링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요. 김건희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건 아니고 부산 이스레디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김건희가 이 키링을 달고 다했다. 그래서 홍보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이 키링을 구매를 해줘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완판녀가 되고 싶었나 봐요. 본인이 키링을 구매를 했고 그걸 본인이 세금으로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죠. 세금으로 사서? 네. 왜 자기가 세금으로 자기 왜 사요? 그러니까요. 자기 사비로 사야지. 아니 이럴 때 좀 자기 사비로 돈도 많잖아요. 주가 조적 관련돼서 의심 사고 20몇 억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땅으로 돈도 많이 버셨잖아요. 그럼 이런 걸 좀 사다가 주변에 내가 산 건데 내가 해서 나눠주면 모양새도 좋잖아요. 꼭 왜 이걸 세금으로 하냐고요. 키링 얼마나 한다고. 이야 진짜 말이 너무 교묘한 게 디자인을 직접 한 건 아니고 디자인 기획에 참여했대. 김건희가 디자인 기획에 참여했대. 그래서 김건희 키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디자인할 실력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자인 기획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자기가 실제 한 건 없고 같이 팀에 어디에 해서 함께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묶어가는 거죠. 맞아요. 남이 나오는데 나 숟가락만 얻는 거야. 딱 얻는 거죠. 그 대신 야 내가 만 개 팔아줄게. 얘들아 만 개 팔아줄게. 세금으로. 내 돈은 아니지. 세금이야. 세금 이렇게 써야 꿀맛이지. 아우 진짜. 그런데 그것 달고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이 키링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만 개를 세금으로 뿌렸는데 확인된 것만 부산시에서 지출한 돈이 2,686만 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700만 원. 그래서 3,386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의 나머지 부처와 부산시 구청들 같은 경우 긴거니 키링을 구매한 내역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구매하고도 자료를 남기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통령실은 특히 관련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는 구매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개개인이 알아서 사서 돌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런데 대통령실은 구매를 했는데 얼마 어치를 샀는지는 안 알려주죠.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히 부산이 이제 레디라는 걸 해서 풍선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이북에다가 북한 난리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완전히 김정은이가 부산이 뭐가 준비됐어? 부산 준비됐어? 핵 핵 받을 준비됐어? 이거 오물풍선 받을 준비됐다는 거야 부산 풍선 난린다 이거 되는 거죠. 보내려면 쌀이다 보내지 이런 거 보내야 하고 열받으니까 말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 나라가 김건희 앞에만 가면 전부 다 쫄어? 김건희 앞에 가면 전부 다 비공개야?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막상 만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좀 적당히 해먹으시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먹는 거 딱 한 번만 크게 해먹으세요. 차라리 할 거면 그래야지 나중에 수사하고 조사할 때 쉽잖아요. 이렇게 짜잘하게 여러 개 하면 그 수사관들이 나중에 특검해도 특검에 하나가 또 안 되잖아요. 종합특검을 또 해야 되잖아요. 몇 번을 해야 하는 거야 도대체. 맞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5년 내내 수사만 하다 끝나요 또? 그건 안 되잖아요. 이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과거가 불투명하고 자기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조작하고 그리고 남자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던 여자들이 이렇게 닥광받는 시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있어요. 뒷단은 빼고 뒷단은 빼라고? 그건 사생활이니까. 사생활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건 사생활이니까 빼고 앞단 부분에는 확실하게 치중을 해야죠. 무슨 우리 게임 보면 독보이고 싶어서 했다는 그런 자기들이 독보이고 싶어서 무슨 경력 위조 학력 위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뭐 아무런 조사도 안 받지만 신정아 씨는 똑같잖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을 신정아 씨는 끌려가서 조사받고 처벌받고 무서워서 그랬잖아요. 신정아가 줄리랑 거의 비슷한 그런 계속 바꿔타면서 우리 게임 중에서 고양이가 황금 주워다니는 게임이 있어요. 이쪽 차에 올라갔다 저쪽 차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신정아는 왜 그렇게 감옥까지 가고 알몸 수사까지 당하고 그리고 왜 줄리는 아무런 그런 지금 숙대가 아직까지 논문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나도 해보자 라고 해서 장시호도 하고 첼리스트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놓고 그냥 모의 진술하고 모의 위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멀쩡한 그런 탐사 전문 기자를 갖다가 엮어가지고 잡아넣게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혜도 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성수TV 모의 진술 퇴치 기금 후원 계좌가 열려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정말 화끈하게 제대로 역습을 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수동적인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역습을 해서 그들 빵에 보내겠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그렇죠 권력을 가진 쪽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피 입었다가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국가가 나서주잖아요 경찰과 검찰 국가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물론 진짜 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피 혐의자들 혐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해야 돼요 변호사를 서민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무고라면 엄청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죄를 입증받았다 무혐의가 나왔다 한들 나의 인생은 피폐해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취재하고 또 보고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전보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